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3단계 플래티넘 증강체로 7턴 후에 부하되는 거대한 황금알을 획득하는 그리고 그걸 깼을 때 어마어마한 보상이 나오는 황금알 영상입니다 이 황금알은 게임 후반부에만 나오는 증강체 중에 하나인데 후반에 요 7턴을 기다리려면 무조건 피관리가 잘 되어있는 상황이어야겠죠 그래서 초중반에 빌드업으로도 진짜 피관리가 좋은데 후반까지도 쓸만한 조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황금알에서 과연 어떤 보상이 나올지 기대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바로 게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말자하? 일단 말자는 올리고 싶구요 이렇게 3마리 사볼게요 어 신드라? 아빠? 칸도라의 아이템 요것도 사고구요 일단 혁신가 쪽이랑 도려면이 쪽 둘 중 뭐라도 하겠죠? 저거 먹어라 이겨줘 방금 궁 썼는데 왜 이거 스킬이 사라졌죠? 죽으면서 서서 사라진 것 같죠? 요로케 가면 시너지가 깔끔하죠? 일단 최대한 이 성적 잘 되는 쪽으로 시너지 알차게 맞춰주면서 아이템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잘 이기죠? 어 초가쓰다 초가쓰다 베라 모르겠다 오케이 좋아요 잘 이기면 돼 여기서는 요렇게까지 넣어주면 안지겠죠? 일단 용병 귀엽죠 어 말자하 초반에 사이버네틱이 도려면이가 진짜 피관리가 잘됩니다 자크페어? 요거는 그냥 다음 턴에 학자같은거 하나만 넣는걸로 생각을 하죠 어 트린? 필요없어 어 음전자 바로 갈아 엎을게요 본? 뱅플? 일단 얘 파라 자 연운으로 바뀌었구요 연운 줄만하네? 없습니다 안줄게요 그리고 학자까지만 넣을게요 일단 5연승 가뿐하게 챙겨줍니다 어우 초가쓰 페어 좋구요 오케이 일단 잘 이겼구요 어? 이거 사이버네틱 통신으로 가죠 이번 턴도 연승하면 다음 턴에 슬랩 찍고 올인해서 요거 이성 다 찍습니다 오케이 연승 좋아요 벨 자 리롤해서 얘네 이성 둘다 찍을게요 어? 여기가 방금 용병 깨트린 분이거든요 용병을 안 깼다면 제가 이겼겠죠 억울하네요 어? 파직스다 오케이 실크로 가 얘들아 변신해 변신 커져 붕 커져 붕 R이 고장을 줘야죠 일 잘하게 어? 여기까지 파직스 힘내 할 수 있어 그렇지 자르고 커지고 그렇지 알리 팔겠습니다 새 주안이 실코야 변신시켜줘 그렇지 실코야 변신시켜줘 그렇지 실코야 실코야 변신시켜줘 그렇지 실코야 얘도 변신시켜줘 그렇지 그만 제발 그만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근데 템이 원하는게 안뜬다 지금 얘한테 만들어줄 템은 피바 임피거든요 그래서 이 장갑도 숨겨놓고 있는건데 대검대검이 안나오네요 고염포를 만든다 근데 고염포는 만들만해요 고염포 주죠 자 카딕스 잡아주고 먹어주고 날려주고 계속 녹여주면 먹어줘 너가 먹어라 토가스야 그렇지 그렇지 아 오 뭐라도 나와봐 초가스? 아니요 8렙입니다 저는 자 여기도 이겼죠 딱봐도 오케이 저는 초가스 2성까지만 일단 빨리 찍고 싶긴 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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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황금알 먹을게요 일단 초가스 찾아 나이스 여기서부터 시작 자 지금 저는 오드렌변이기 때문에 체력 900과 공격력 60 거의 안집니다 근데 피 관리도 잘 됐는데 황금알이 있다 1등 확정 근데 이거 왜 대검은 안뜨죠? 어? 어? 뒤집게? 니코? 벨트? 7도렙 변이? 이러면 카이사만 나오면 되죠 솔라리 하나 주자 7P2000이요 와 초가스 체력 9200 이제 곧 죽어요 근데 아 까비 초가스 연운 요거 인피 나올때까지 존버할게요 카직스 아 그냥 정선 줄까? 그냥 정선 주죠? 정선도 좋아 그리고 얘 아래로 빼고 약간 요런 느낌? 요거 팔고 요거는 나중에 빅토로로 바뀔거긴 해요 요거는 나중에 빅토로로 바뀔거긴 해요 아 이거 씻고 그냥 쓸걸 그랬나? 저는 4턴만 버티면 그냥 1등 확정인거 같거든요 카직스야 너가 녹여줘야돼 뭐해 나이스 살살만 맞으면 돼요 3턴 도망쳐 카직스야 카직스야 티읍해 그렇지 아 잠시만요 2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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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덱인데요? 2덱 재덱인데? 이분이 쓰고 있는데요? 너무 완벽히 내 덱인데? 실크가 없네 아직 가짜 오 돌연변이다 모렐로 그냥 줄게요 실크야 버텨줘 최대한 많이만 잡아보죠 어 이겼네? 이겼도 좋아 이 니코는 진짜 아꼈다가 뭐라도 좋은거 나오면 그거에 쓰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딱 한 턴 이거 열리는 순간 뭐 6-1이겠죠? 그때 7렙 어 뭐야 9렙 찍고 카이사 찾고 7두렙 맞추고 끝 산란한 임피 여긴 뽑았네요 어 초가스 띄우기 칠거야 지나치켜줘 나이스 이긴거 같은데요? 상대가 자 살살 맞았죠? 자 황금알 오픈 됩니다 파이사 까지 떠졌네요 완벽하게 자 얍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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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템줄게 없다 캠칸이 없는데요 저 나 지금 열받았어 빠른 발에 빠른 쫌 황수 앞에서 까불다간 내 불에 찔릴거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야 블루가 왜 나왔죠? 먹어볼래? 이것도 먹어볼래? 거무그 너 먹어볼래? 어떻게든 되봐 카이사 2성까지는 그래도 찬란한 도장이라 찍고 싶었고 요거는 삼성작 아무거나 노립시다 초가스 이거 이것이라 초가스 삼성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알리는 팔고 빅토르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어 말자하 아니 템이 다 들어가있네 이거 줄 필요 없겠다 어때요 너무 세죠? 1등이다 잠글게요 잠글게요 삼성 싹 다 보겠습니다 그냥 리롤 어 하... 잠... 잠그겠습니다 요건 못 팔아 자 상대 육란동꾼 귀엽죠? 차라라라라락 차라라라락 귀여워요 귀여워요 차라라라락 자 아쉽고 버프 받았구요 차라라라락 이미 게임 끝 깔끔하게 혁신가 요걸로 먹어줄게요 자 자 착착 착 게임 끝 혁신가 너가 해 자 이번 상대 바로 오도련면이 카직트랙 자 카이서 또 묶였구요 파라라라락 칠꼬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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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칠도론 변이 정말 쉽죠?